안녕하세요. 땡클 캠핑의 김진장입니다. 더 이상 놀고 먹는 캠핑은 그만. 저희가 캠핑마다 테마를 정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땡큐 캠핑에서 기획한 테마는요. 저 뒤에 보이시는 어드벤처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으로 총도 쏘고요. 이런 멋진 어드벤처 게임도 하면서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멋진 사람도 싹 틀 수 있는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캠핑 행사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테마로 여러 캠퍼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땡큐 캠핑 기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셋. 둘은 둘. 넓.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